오늘 첫번째 개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이 이쁘게 참 잘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강의하려니까 쪽수가, 그림 있는덴 쪽수가 없어요. 21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점미나 사주에 의지하지 말라. 점쟁이에게 내 운명을 맡기지 말라. 점을 믿을 때 나는 점끼의 노예로 전락한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은 언제나 내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 연초가 되면 연례행사처럼 절에 와서 점초기도 하고, 오후에 점 보러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점을 보는 것,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딱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걸 뭐 결정적으로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점이 제가 안 좋다, 점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했더니 어떤 분은 이제 제 말을 듣고는 점 보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 딱 쥐고 있으시면서 그런데 자꾸 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갔다 오고 나서 괜히 찜찜한 거예요. 막 죄의식이 느껴지고, 스님이 점 보지 말랬는데 계속 찜찜한 점 봤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시더란 말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점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죠. 점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항상 거기에 집착하는 게 문제입니다. 점을 봤다고 해서 그게 실체적인 죄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볍게, 재미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거기 내가 구속되고 사로잡혀서 이걸 실체화시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 뭐 그냥 커피숍 같은 데 보면 무슨 타로점을 봐준다는지 장난 삼아 보는, 재밌게 보는 이런 거야 뭐 그냥 어차피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야 되면 내가 과하게 집착을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제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던 다수의 분들은 그런 가벼운 점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걸린 영혼이 걸린 문제들을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안 좋다고 하니까 굿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막 돈도 날리고 이런 일들을 벌이거나 혹은 아주 좀 심하게 우리가 사이비 외도라고 할 만한 아주 삿된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게임에 넘어가서 정말 돈은 돈대로 날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황폐해지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몇몇 분들 뵙다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럼 뭐해 보러 갑니까? 보러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마치 뭐와 같으냐 이제 이런 거예요 점을 보러 가려면 점을 보러 가는 심리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저렇게 가는 게 좋을까 내 아들이 이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 저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 내 남편이 회사를 해도 되는 게일까 안 되는 게 좋은 걸까 뭐 이런 거 내지는 내가 노후에 건강하겠느냐 노후에 우리 집에 우한이 없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해서 가겠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못 내리겠다 그런데 손쉽게 점쟁이한테 가서 딱 내려달라고 하면 속 편하니까 그냥 딱 가서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혜로운 선택에 있는가 점쟁이가 100% 맞춘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100%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100% 맞출 수 있다면 본인이 남들을 더 잘 알겠어요 나를 더 잘 알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쟁이라고 해서 자신의 인연, 자신의 업, 업을 다 비껴서 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러잖아요 그냥 인연 따라 산다 생각을 가지고 과거나 미래로 확 연련하고 해석하며 살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 주어진 삶을 산다 이러거든요 인연을 받아들이면서 산다 왜 그러냐면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머리는 그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 이게 뭐랩니까 그 무슨 사자성어가 있죠 그 뭐더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웅지마 그렇죠 세웅지마라는 말처럼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죠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웅지마의 어떤 그 이면에 있는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장 내 머리가 판단하는 것을 100% 신뢰합니다 머리가 생각한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세상을 내 식대로 해석하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 식대로 해석해놓고 이게 맞아 나는 이것을 알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의식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의식 자신의 의식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세상 이 생각이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게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숭산 큰스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나 수행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질문 그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항상 오직 모를 뿐 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이 숭산스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모를 뿐이라는 이 말씀은요 공부인들에게 있어서 또 세간을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망고 불변의 정말 진리이고 우리가 언제나 모를 뿐이라는 이것을 화두처럼 될 수 있다면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현실을 내식대로 이해하고 판단 분별해서 그걸 가지고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12초 18개 예를 들어 18개에서 육식이라고 불리는 의식을 가지고 대상을 파악해요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좋은 건 더 가져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돼 의식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나쁜 곳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나는 저런 일을 해야 돼 나는 건강해야 돼 내 자식은 이 대학을 가야 돼 나는 이 회사를 다녀야 돼 내 미래는 이렇게 돼야 돼 이 생각이 안다고 느끼니까 내 생각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안다고 느끼니까 그 생각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이 진급할 수 있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즉 내 생각이 판단한 옳다 그르다 라는 것 중에 옳다라고 느끼는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으로 내 삶을 인위적으로 바꿔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에 무엇이 좋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모를 뿐입니다 지금 아파서 쓰러지는 것이 나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파서 쓰러져야만 되는 인연일 수 있어요 아파서 쓰러지는 것을 통해서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예를 들면 업장이 소멸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몸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앞으로의 인생을 나를 더 돕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A라는 대학을 가는게 좋은지 B라는 대학을 가는게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어떤 귀중한 찬스 어떤 귀인 이런 인연들을 B라는 대학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A라는 대학이 더 좋은 대학 같으니까 무조건 A라는 대학을 보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맞을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모를 뿐인데 우리는 안다고 여기니까 내 식대로 내 인생을 내 식대로의 성공 그런 인생을 추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을 채우고 또 그 길에서 잘못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싶으니까 점장에도 찾아가고 점집도 찾아가고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삶의 진실은 오직 모를 뿐이라야 합니다 내가 안다라고 여기인과 동시에 그 아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내가 아니까 어떻게 해야 나한테 좋은지 아니까 좋은 거는 집착하게 되죠 싫은 건 거부하게 됩니다 좋은 거에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싫은 걸 거부하면 괴롭습니다 취사간택으로 인한 괴로움이 생겨나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내가 혼자 알지 못한 모를 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기어이 내 의식을 가지고 아는 거는 차지 않으니까 점집에 가서 점쟁이한테라도 더 잘 알게 해달라 더 뚜렷하게 알게 해달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더 좋은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 점쟁이가 있다면 참 저부터 찾아가겠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모를 뿐이라는 사실은 진실은 의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모를 뿐이에요 불확실성 불확장성 혼돈 이거야말로 삶의 진실입니다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돈이라는 그 자체가 노장과 장자에도 나오잖아요 혼돈이라는 신이 있는데 눈기코가 없어서 선물을 주려고 눈기코를 뚫어놨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다 혼돈인 채로 아름다운 겁니다 삶은 불확실한 채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삶의 진실이고 실상이지 진실이고 실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은 언제나 뚜렷이 알고 싶어해요 확실하게 알고 싶어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내 1년후가 어떻게 될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리석음 분별망상이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고 욕심이죠 실상은 모를 뿐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오직 모를 뿐 그것만이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했던 그 건강염려증이 있는 그 분도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에 걸릴지 몰라 언젠간 나는 병에 걸릴 거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생 내가 병에 안 걸릴지 걸릴지 그 생각을 믿고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죠 모를 뿐 모를 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으로 현실을 해석하거든요 현실을 생각으로 해석하고 생각으로 해석하고 나서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려고 하는 그때 이 생각은 진실이 아니야 이건 험한 분별망상일 뿐이야 진실은 모를 뿐이야 하고 믿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모를 뿐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당당해지고 걸림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은 우리를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분별망상은 그런데 생각이 없는 것 분별망상이 내려놓아진 것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 자리에 진실이 있거든요 부처님 가르치면 핵심은 뭡니까 분별망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주범이다 분별망상만 없으면 그대로 실상이다 분별망상이 의식으로 알려는 아르말이거든요 모를 뿐할 때 분별망상이 일시에 사라져버립니다 모를 뿐할 때 분별망상은 없어요 그렇게 내 머리가 머리로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로 굴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사라지는 이대로 살 수 있습니다 경험되는 이대로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인연따라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은 거짓이기 때문에 첫째 또 하나 삶이 바로 실상이기 때문에 제법이 실상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총목보리이고 깨달음이고 번뇌직보리 생사직 열반 지금 이대로가 삶의 진실이기 때문에 삶은 완전한 진실이 100% 드러나 있습니다 비오는 날은 비오는 날대로 아름답고 눈이 오는 날은 눈이 오는 날대로 화창한 날은 화창한 날대로 내 인생의 우울한 날은 우울한 날대로 내가 잘나갈 땐 잘나가는 대로 못 나갈 땐 못 나가는 대로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내 생각으로 해석할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이 의식이라는 아까 말한 생각 의식의 특성이 현실을 왜곡해서 본다라고 했는데 현실이 있는 것들을 진실되게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의식은 이게 긴지 짧은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키가 큰지 작은지 제가 인물이 잘났는지 못 났는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저 혼자만 있으면 이 우주에 나만 있으면 제가 키가 큰지 작은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남들이 있어야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만 내가 잘났는지 못 났는지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잘났는지 못 났는지가 파악되는 겁니다 즉 의식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르니까 비교를 통해서만 알아요 비교를 통해 안 걸 진짜 안다고 착각하는 게 의식의 특성입니다 단지 비교를 통해 알았을 뿐인데 10억 재산 있다 그게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10억 있을 뿐이지 그런데 비교를 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주변 사람들이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스스로 가난하다고 판단하겠죠 다 1, 2억밖에 없다 그럼 나를 부자라고 판단하겠죠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의식은 언제나 세상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해적해서 본다 그러니까 의식을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미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마음이 다 분별심이잖아요 생각이 궁금한 거잖아요 다 생각이 일으키는 망상이잖아요 생각이 일으키는 망상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내 생각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남의 생각까지 무당하는 점집 그 사람의 생각까지 내가 부여한 거서는 내 생각을 집착하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점쟁이가 그것도 점쟁이가 예를 들어 뭔가 아주 신비적인 인상을 풍기고 뭔가 하얀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희한하게 깎거나 옷도 막 희한한 옷을 입고 주변 분위기도 아주 희한한 이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얘기를 하면 더 실체적으로 느껴요 우리는 더 진짜라고 믿어버려요 사람들은 상에 속거든요 상에 속거든요 여러분들 금년사에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금년사에 굳이 왜 오겠습니까 절도 크고 절도 엽업하고 멋있고 도반스님들이 하는 얘기에요 스님들이 서울에서 도시에서 포교당을 하다가 망하는 스님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 아니라 전부 다 망합니다 그러면서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신도님들은 상에 누구나 상에 빠져있는게 중생이라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에서 멀쩡한 땅에다가 대웅전을 딱 올려놓고 절이 멋있게 있으면 거기서 점을 봐도 사람들이 구름대차 멀릴 수도 있는데 이만한 빌딩 같은데 그것도 허름한 돈이 없으니까 스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허름한 골목골목에 조그만한 빌딩에 작은 법당을 어렵게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는 신도님들이 안 간답니다 절 같지 않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상에 내 생각에 절하면 어쨌든 고찰갖고 이래야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무리 유명한 스님이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 어디 저 허름한 조그만한 절에 그냥 빌딩 한층 사이에 한층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도 안 가는데 사기를 치려고 마음만 먹고서 그 절에서 사기를 쳐도 옆 한 절에는 사람들이 몰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은 저마다 상에 빠진단 말이죠 상에 모양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그럴싸해 보이는 점쟁이가 한마디 딱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믿습니다 믿어요 불교에서는 그 생각은 믿지 말라는게 부처님 가르치면 핵심인데 점쟁이 얘기를 듣고 믿으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에이 재미로 보지 그걸 진짜로 믿겠습니까 재미로 보면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재미로 가르쳐주고 재미로 보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삿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오래된 역사 속의 직업인데 그걸로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걸 통해 삿대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워낙 간접적으로 신도인들을 통해서 많이 듣다보니까 그건 어지간하면 안가는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더 답이 나오지 않겠나 여러분들 큰 스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어보시면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스님들 특징이 왜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면 머리가 생각이 요구하는걸 따라가지 말고 가슴이 원하는거를 우선적으로 따라가면 더 맞다 왜냐하면 생각은 의식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가슴은 조금 더 의식 너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공부의 길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이 짧은 길인데 이것이 그렇게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게 내 가슴이 정말 뭔가 모르게 그냥 끌리는 직관같이 영감어린 어떤 이런 결정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점쟁이한테 물어본다 그것보다는 인연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인연에 맡기는 거 그냥 어떻게 되든 그때 가서 인연 따라가겠다 자연스럽게 가겠다 자연스럽게 결정하겠다 자연의 흐름대로 난 내맡기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결정을 탁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당장 내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럼 내일 가서 그때 가서 아무거나 턱 해도 됩니다 사실은 아무거나 턱 해도 돼요 그래도 내 인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난 도저히 너무 왔다갔다 했으면 모르겠다 그러면 나를 전혀 모르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는 누굴 찾아가는 게 나을까요 머리로만 잘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더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너와 가까운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가볍게 심각하게 말고 가볍게 물어보는 거죠 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가볍게 너는 어떤 얘기든지 해라 나는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릴게 그러면요 사실 남편이나 아내나 심지어는 자식 어찌 보면 우리들은 자식을 안 믿잖아요 머리를 믿으니까 자식을 안 믿어요 그런데 자식은 어릴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머리보다 오히려 더 이걸 액면 그대로 그렇게 하라 이게 정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나같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뭐냐면 오히려 뭐를 모르는 아이들 내 아들 딸에게 그냥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정말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직관으로 대답해 주는데 그걸 우리가 그건 무시하죠 당연히 왜 내가 너보다 머리를 훨씬 많이 알아 그런데 네가 머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우린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많이 알아야 어른이고 조금 알면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머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생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생각 너머에 모를 뿐해서 모를 뿐해서는 지금 이대로가 진리라 그랬잖아요 삶이 바로 진리라 그랬잖아요 삶의 인연따라 이어지는 이 인연이 바로 진리입니다 나와 인연 맺어진 그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힌트들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A, B 중에 뭘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아들이 엄마는 나한테 얘기해 봐 나한테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러면 농담삼아 애한테 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그럼 애로 해 그것도 하나의 인연의 딸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그걸 따라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딸은 너는 어때 남편은 당신은 어때 몇 사람들이 물어봐서 그걸 참고해서 내가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믿으니까 지식을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누굴 찾아가도 찾아가도 누굴 찾아가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많이 안다고 해서 삶에 대한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삶에 대한 답은 지식으로 내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다 됩니까? 인생이 안 돼요 인연 따라 됩니다 노력을 나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걸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있어요 노력하면 무조건 되고 노력 안 하면 안 된다? 사기를 치면 무조건 잘못되고 사기 안 치고 정직하게 살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 치는 놈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는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인과가 전부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과는 하도 제한된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그걸 내 머리로 알려고 해봐야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중중무진으로 이어진 연기 속에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머리가 답을 낼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머리도 망상인데 점쟁이 머리까지 빌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삶을 믿으면 돼요 삶을 인연을 믿으면 됩니다 자기 삶에 그냥 탁 내맡기고 그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됩니다 가슴이 원하는 걸 하면 된다 그리고 뭐 굳이 원한다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번 가볍게 물어보고 그걸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걸 결정 내려도 그게 진리입니다 아무거나 결정을 내려도 그냥 고민 안 하고 결정 내리든 고민 무진장하고 결정 내리든 그게 진리예요 내가 내린 결정이 진리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내리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설사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 그 수십 년간의 삶은 단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때 내가 이기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때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중생심 그걸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그걸 지금에 와서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이것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가 배가 고플 때마다 토끼도 잡아먹고 사슴도 잡아먹는데 사자는 평생 얼마나 많은 살생을 저지르는 범죄자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매일 고기 먹잖아요 그건 그 죄인인가요? 그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자는 전부 다 지옥가 있겠네요 인연따라 사는 것이죠 인연따라 그래서 과도하게 내 생각을 믿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과도하게 점을 보고를 필요가 없죠 보게 되면 자꾸 내가 휘둘리니까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봤다거나 친구들이 그냥 봤다거나 그냥 봤다거나 하면 그걸까지 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야 같이 가자 이러면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야 그래도 의리같이 같이 가자 이러면 그냥 같이 가질 수도 있고 뭐 가고 말고가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고 말고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않으면 된다 너무 좋겠습니다 하하하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냥 두 장keit